오프닝을 되게 이런 공연에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오프닝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백지 같은 상태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뒷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갑시다. 그래서 뒷사람들 이 효력에 실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나랑 똑같은 무료 세빈. 수업댁. 노릇어처럼 우린 가족 엄마의 집 다녀가야 돼? 장만치 사면 안 돼? 빚쟁이들이 엄마 대답을 받고 낳고 그때부터 아빠가 빠지게 벌어 기원한 저리. 난 나를 알고 살고 난 멀쩡한 할머니. 왔다 갔다 갔다 가고 멀쩡한 가족을 때로 보내고 나섰지요. 이제 손잡지 그때 아줌맛감 설정하지. 나는 나는 아예 계약 결승하고 나는 돈을 줘야지 땀 내 외로운 만큼. 해서 형들과 넌 다른 면지부를 갖고 널 곧든지 씻지 말래 저런 비사진 바래. 여러 다 악마들이 내 두려움을 다 안 가져갔을 때. 형 찾은 애기파를 잡고 안겨버린 새끼들을 절대 모르네. 난 이미 풀린 때 지금 언제 뺏고 있는 한 말을. 우린 벅청을 쳤고 보게 된 지도로 난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개글 치던 새끼들의 맨바시도 박힌 얼굴. 니넨새 이제 좋댓다 뭘 좋다는 얼굴. 병신은 병신이니까 객초맞고 닫히고 있던 거지. 언제 니가 병신인 거지. 그리고 똑같이 닫히고 있던 거지. 광역살도 문제 거지. 이 병신들 내 아직 삶의 절망이 나섰지 말린 건데. 저 손이 거짓말도 아냐 지워두어 지내기 전에. 이 호텔과 이대한 공통에 남아졌지만. 내 셋 내 켜봐도 행복도 우리가 맞네. TV에 여전히 빛을 다. 이랬다 줄 서있다. 컵 your what the fuck is up. 우린 BIP로 있자. Fuck your table. 니네 여자 다시 10창 떠넘겨줘도 내 설렉. 그래 난의 10세 까들이고. 알지만 탐을 나갈 때. 이 새끼들 머리에 랩. 잘 해. 내 걸음번이 원래는 우리 걸음걸이 원래는. 눈눈우루로 눈눈댑드라벤행 Fuck with us! weigh things woke Tuesday Together king of beck Please don't fuck with us Hold it off You don't know how to 내버깨 perovr 어깨가 부딪히면 누나 깔고 네가 사과 안 하면 세우는 네가oured jerk 살 져고 분은 제일 무서우니 지적이 싸 옷이라서 나중 일은 나중인 타임 계산 안 하는 스타일들이 뭉쳐서 사는 lifestyle 이 뒤통수는 쳐도 배신을 안 해 우리 이거 팔 비로 결정했지 이네가 멋있다며 아니라면 지문할 게 뭐가 맞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들의 불상식 All of these motherfuckers are living in the bitches 술집 하나 잡아서 뒷담가는 게 집이지 우리가 법적 갔을 때 발사가 불었었던 질문의 답처럼 난 모르겠어 전혀 이네 음악, 이네 옷, 이네 비즈니스 이네 처럼아 잘 안 하니 기분이 어때, 씹새끼야 우리 평생 들어온 것, 씹새끼야 아래에서 눈경해, 위에서 두려워해 우리 사랑이 빛은 있으니까, 씹새끼야 기분이 어때, 씹새끼야 우리 평생 들어온 것, 씹새끼야 아래에서 눈경해, 위에서 두려워해 우리 사랑이 빛은 있으니까, 씹새끼야 생일 생일